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에서 물러나면서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여정은 27년 전 회사 이름도 없이 오직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당시 내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인터넷이 머니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가 말하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우리의 성공이 발명, 인벤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정말 미친 일들을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발명이 있으면 몇 년 뒤엔 그 새로운 게 정상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기함을 잊고 하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하품이야말로 발명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하는데요 베이조스는 금융회사에 있다가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서 바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인터넷 책방을 열었었고 제프 베이조스는 150 사건의 단독 공동명의 특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발명의 조회가 깊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혁신이야말로 아마존의 원동력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계속 발명하고 처음 아이디어가 미친 것처럼 보여도 절망하지 말라 당신의 호기심을 나침반 삼아서 나가라 라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프 베이조스는 은퇴하는 건 아니고 이사의 의장으로서 계속해서 남아있고요 새롭게 아마존의 CEO를 맡게 되는 앤디 제시는 2006년 웹서비스 도입 당시부터 이끌면서 회사 수익에 큰 기여를 해온 인물입니다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제시라서 여자인 것 같았는데 그입니다 앤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와 거의 비슷한 기간을 이뤄왔고 매우 뛰어난 리더면 나의 완전한 신인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드가 완전 대세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 서포트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부활에 성공했었죠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슬럼프였는데 이때 나달라라는 사람을 바로 CEO에 앉혔습니다 2014년 2월에 클라우드 전문가가 앉더니 갑자기 마이크로 서포트가 쭉 상승을 했죠 그 전에는 아무도 MS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MS는 죽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마이크로 서포트는 기회를 몇 번 놓쳤는데 마이크로 서포트는 윈도우로 유명하죠 PC에서 굉장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면서 애플이랑 구글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있고 애플은 아이폰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는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해갔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 시장을 뛰어들었고 AWS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따라가려고 애저라는 것을 틈새 시장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단순히 데이터 저장 공강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윈도우랑 오피스랑 같이 통합으로 제공해가지고 좀 차별화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게 2011년 1월 최근 기사인데 구글을 제치고 1위가 AWS, 2위가 마이크로 서포트의 애저 클라우드 사업을 바탕으로 CEO 취입 4년 만에 시가총의 1위를 탈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텔에도 펫 겔싱어라는 CEO가 클라우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굉장한 대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공매도 대량 보유자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HLB를 공매도를 많이 쳤던 증권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HLB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법인명이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HLB 028300 이렇게 있죠 HLB 생명과학도 있고 HLB 파워도 있습니다 법인명을 보면요 모건 스텔리, 메릴린치, 시티그룹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HLB 생명과학은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HLB 파워는 모건 스텔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메릴린치의 순매수 수량을 보면 HLB에서 10만주, 20만주, 10만주, 10만주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코버가 일어나는 것에 메릴린치의 수량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HLB의 크레디트 스위스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일명 CS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설립연도가 1856년으로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이다 규모가 얼마나 크냐 크레디트 스위스 관리 대상 자산 규모가 한국 돈으로 1700조 원이라고 하고요 2021년 한국지사 평균 연봉이 2억 원이다 그런데 휴일 제외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업무 강도가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5천억 대한전선 인수전 시작하는데 2021년 2월 사익자로 크레디트 스위스가 바로 매각 주관사 이런 것들도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매각을 주관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최고 주식 톱10도 뽑습니다 2020년 12월 9일에 자체 밸류에이션 툴인 홀트 분석을 통해서 유망한 주식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아이비점 글로벌하기 때문에 전세계 2만여개 기업을 30여 년간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포카콜라, 허쉬 이런 기업들인데 아마 크레디트 스위스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런 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한마디로 금융에 관련된 여러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다 HIV 생명과학에서는 공매도를 치고 있다 여러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보면 전부 다 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스위스도 좀 있는데 미국이라고 안되어 있죠 전부 다 영국입니다 중간에 캠시스 종목에서는 메리츠가 대한민국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영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글로벌한 회사니까 지사가 영국에 있는 거겠죠 주소도 영국으로 되어 있는 데서 공매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스위스의 은행이잖아요 스위스 은행은 비밀주의로 유명한데요 임명성이랑 기밀성이 뛰어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스위스에서 2위 은행입니다 1위는 뭐냐 UBS입니다 UBS가 스위스의 최대 은행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계좌도 UBS에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 UBS 2위 크레디트 스위스가 합치면 스위스 은행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찾았는데 HLB만 집중해서 보면 공매도 잔고가 대량 보유 증권사가 모건 스텔리, 메릴린치, 크레디트 스위스 이렇게 있잖아요 기사 보면 2022년 3월 23일 공매도 세력은 모건 스텔리, 크레디트 스위스, 메릴린치 불법도 성행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의 93.5%가 외국계 금융회사 소행 불법 공매도의 94%도 외국계 금융회사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2016년 말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량 보유자는 알려줘야 됩니다 대중에게 그래서 조건은 뭐냐 투자자나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 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0.5% 이상일 수도 있고 10억 원 이상 HLB는 시가총액이 5조 원에 달하니까 10억 원이 금방 넘겠죠 외국계 금융회사 중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가장 많이 나온 게 영국계 금융회사 모건스텔리 인터내셔널 PLC라고 하는데요 전체 공시의 34% 2279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LB도 보니까 역시 모건스텔리 인터내셔널 PLC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HLB에 대한 공시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크레디트 스위스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온 이름들 다 여기에 있죠 다른 데서도 3월 23일 기사 똑같이 공매도 세력 정체는 모건스텔리 크레디트 스위스 메릴린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누구였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